진짜 플렉스 켜놓으면 로딩 스피커가 3배로 느려지면 어디갔어? 압제 나이스 한대도 안맞고 바로 다 오 리퍼 나이스 리퍼 에너지는 계속 모이죠 좋습니다 죽을때 이제는 죽기 직전에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 하나가 있습니다 한대 때리고 날리고 날리고 뛰하고 또 때리고 지금이다 때릴 때는 때릴 때는 지금 나이스 바로 2단계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좋아요 이건 이길거라면 강할 예감이 어우 듭니다 저 말도 안되는 호주를 취하는 비치하는 이상 무 경과 포도 공격 피하고 하이 피하고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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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습니다 오우, 계속 살고 있어, 쉣! 안 좋구나, CNN인지 아닌가? 아, 지금 당황하고 있어, 당황하지마, 깨딜꺼야 오우, 쉣! 너무 달아 지금 탈락! 어, IMB 한 쪽! 아, 아닌데? 오, 시작된다, 시작됐다 오오오오오, 쉣!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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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! 쉣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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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쉣 때리거면 돼, 쉣, 쉣, 쉣 버스,ой,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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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마지막! 마지막! 피해! 마지막이다! 마지막! 마지막! 예쓰! 예쓰! 뭐야? 또 나오니까? 어우 다행이다 와우! 이겼다 이거 선물을 또 받았네 이거를 도망쳐있을까? 장난하나 목숨 깨고 나서 쉬고 참 듣거나 싸말도 깼고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한테서 보물도 받았고 스토리 진행이 어떻게 될까? 그냥 맥 밖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흠 엄마나 만나러 갈까? 보자 그냥 맥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것인가 생각 베스트가 아 키 갖고 왔잖아 키를 가졌는데 뭐 이렇게 키를 돌아가는 거 맞네요 크로파드한테 돌아가면 된다 아 레츠고 레츠고 아 이렇게 해야되지 보자 이렇게 끄고 베스트 트래블리 예쓰 이번 건 엄청 빨리 한 것 같아요 악호는 좀 한 두세 번 두세 번 정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정신없이 그냥 퍼즐들을 풀어내다 보니까 벌써 깼네요 이 판 드디어 다크사이드 왠지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천국의 열쇠와 지옥의 열쇠 두 개를 모았으니 이제 영혼의 우물을 향해서 직행 하겠죠 또 다른 이상한 또 무슨 음모 따위가 밝혀지면서 또 다른 세계로 가진 않길 바랍니다 또 프랩스 때문에 이거 프랩스를 껐다 켜야되요 프랩스를 껐다 켜야되요 네 자 대단하군 아니 아 아벨 아 아 아브라한 아 반가워 아브라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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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요. 할 때. 김정현이가 . 깨달음. 40 살피. or 우주. O. O. 고맙습니다. 오케이. 알았어. 다 예정했구나. 그러면요. 잠시만요. 여기 지금 최종 보스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걸로 끝? 이런식으로 되진 않겠죠? 그러니까 그 장비를 열 수 있는 이메일을 열 수 있는 장치가 다른 세계로 가야될 것 같아요. 지면은 가죠 뭐. 네.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보스가 나와서 지면은 다른 장비 찾으러 가고 지금은 일단 그냥 들어가 봅시다. 엄청 어둡네. 엄청 어두워.